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논평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는 분입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로도 활력 중이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맹연균 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보수의 종말이더라고요.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시중 서점에 가셔도 책이 꽂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라는 부재로 사실 이 보수 정치가 어디서부터 근본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이 보수는 왜 이런 상황에 결과값으로 처해 있는지를 좀 나름의 제 시각에선 지난 5년을 좀 되짚어본 그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저도 아직 못 구해봤는데 서점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11월 9일에 출판기념회 하신다고? 네, 오후 2시에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삼성동 하다아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료는 안 받고 홍보해 준 걸로 저희가 가름하는 방향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밤 9시 한 반, 9시 30분쯤에 기사가 첫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기자들 질문을 받기로 한 거고요. 표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수의 종말이 좀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7일에 개최한다라는 얘기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좀 보면서 국제 정세가 좀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굵직한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대국민 담화든지 어떤 대국민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원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에는 해외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이달 말에 대국민 소통 일정이 잡힐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또 최근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 9일 10일 이 정도로 보는데 5월 10일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11월 7일쯤에 왜냐하면 9일이나 10일이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가야 되니까 원래 7일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다 방금 얘기했듯이 월 말에 일정이 많으니까 월 말이 됐다가 다시 이제 7일로 복귀한 건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좀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홍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7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또 이달 말에 어떤 대국민 소통하는 방안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가급적 빨리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가져달라라는 여론을 좀 전달했고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좀 결정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권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기자회견을 결정을 한 건가요? 어제 오후에 참모들이 이런 회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좀 결정을 정했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흔쾌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자회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좀 들은 내용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소상하게 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기자회견의 결정 좀 땡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는 어떤 식의 진행이 될 건지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도 저는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값어치, 말의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말을 쏟아내므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보겠다. 저는 진단과 처방이 다 틀린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 형식은 자꾸 소통이다라고 강조는 말로 하는데 내용은 고집이고 내용은 강요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내 뜻대로 하겠다, 돌멩이 맞아도 죽더라도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국민들의 아직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개혁 얘기해가지고 성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고 특히나 검사 출신으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특검에 소속돼서 정의로운 검사, 현직 대통령까지도 구속시켰던 그 윤석열 검사에게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가 지나치지는 않을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결책 없이 말로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올해 8월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최상병 특검과 외교안보 현안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이제 맹영균 기자는 다 참석을 했었죠. 지금까지 대통령 씨 기자회견.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형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기존에는 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질의 기회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컨대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했는지 진짜 경로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상병의 죽음에 오히려 경로했다. 이런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기 그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분야별로 질문수가 좀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흐름이 엉키더라도 최대한 질문을 다 받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 이런 답변도 나온 것 같은데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자회견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긴 했지만 어쨌든 열리게 돼 있는 거고 이틀 뒤에. 그러면 언론들이 이걸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고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한번 해 주시죠. 아무래도 기존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또 재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길 자체가 봉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 문제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개인 문제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기자들이 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경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좀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맹영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맹영균 기자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맹 기자가 또 질문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질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떤 협업이 좀 잘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겠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뤘을 때 다음 사람은 다른 주제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걸 기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안에 파고드는 질문들이 좀 이어져야 좀 충분히 좀 우리가 의미 있는 답변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좀 팁을 더 드리자면 기자님들이 혹시 참고하시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사실은 국정농단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례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검사 역할로 벌을 주자라고 공소장을 써놓은 것 내지는 판결문이 지금 다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비교해가면서 왜 그때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원했는데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엉뚱한 판단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좁혀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질문하면 아마 반박하기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들끼리의 협업 플레이가 좀 중요하지 않나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끝까지 이제 함주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거의 설정까지 벌일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책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책 파트의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약 90분 정도 브리핑을 했고요. 정책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들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들 4대 개혁과제들 저출생 수출 실적 그리고 재전 건정성을 확보했다 국제지수에 편입했다 세일즈 외교 성과 등이 강조가 됐고요. 내일은 또 이거랑 비슷한 포맷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브리핑이 있거든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하는데 이 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의 디테일을 기자들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미 궁금증을 해소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주제들보다는 정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균 변호사님 요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이 정책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국정성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홍보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하고 대통령도 돌맞아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 개혁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도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했죠.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길어요. 브리핑이. 그러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홍보 방식이나 뭐 지금 어떤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홍보의 실패라는 논리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렇다면 정책 방향은 맞는데 설명을 못했다라는 건데 정책 방향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방향이 틀린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정책 문제만 놓고 봐도 지금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필수 의료 문제라든지 지방의료 소멸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천 명 증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논리적 비과학적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우리는 잘못한 거다. 저는 이거 또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으신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다가 넣다 보니까 오히려 메시지가 더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냥 지금도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물론 돌은 많이 맞겠지만 한두 개만 좀 집중해서 저는 설명을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꾸 통계 근거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와닿지 않고요. 저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성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내용은 없고 그냥 모호한 내용만 얘기하면서 통계를 가지고 우리들 잘하고 있다. 저 이런 식의 화법은 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 되게 동의하는 게 오늘 굉장히 긴 브리핑 직후에 기자들이 되게 좀 어리둥절해져서 어떤 걸 기사로 써야 되지? 너무 양이 많았군요 일단은.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막 29개 과제를 지금까지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써야 될지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게 기자들한테 확 꽂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A4 30장 정도 분량의 자료가 나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도 좀 실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쓰고 싶은 거로 그중에서 발췌를 해서 쓰거나 안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좀 미숙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잘 쓰는 판결문이나 공소장 내지는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이런 걸 보면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쓰면 전달이 더 잘 되고 내용이 간결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저렇게 장황한 이유는 하는 건 없는데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뜨린 건 없지라는 식의 약간 기초 낙제만 면하겠다라는 전략 같은데 결국 일을 안 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상실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가 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게 좀 퇴색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신규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외교 의전 이외에 대회 활동을 일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보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외교 의전 이외의 대회 활동은 일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담화에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처럼 인위적인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크게 두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없는 얘기를 기사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문화일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 담화에서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전한 게 아닐까라는 해석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변호사님 오늘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던 책의 제목은 보수의 종말인데 부재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라고 해서 여기서 좀 불경스럽나? 그녀는 지금 김건 여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교 의전 위에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조금 현재 난국을 타개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아직 입장이 확정되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책에 나오는 그녀는 독자들의 상상력에 다 맡기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렇군요. 제가 좀 너무 앞서다갔군요. 그런데 뭐 김건 여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외교만 하겠다. 제한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심을 반영한 것 같지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외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엑스포. 그렇게 설레발을 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요. 또 지금 한반도 위기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안 보인다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수교를 맺고 있지만 전혀 외교적인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외교 일정은 사실상 좀 세계일주 놀러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은데 김건희 여사가 나는 해외 순방만 같이 다니겠다? 그럼 세계일주 같이 하겠다. 세금을 쓰면서 해외를 같이 놀러 다니겠다라고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해외 순방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외 순방을 매일 가진 않지 않습니까?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마포대교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검찰청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라 싶게 얘기하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지금 다른 곳 가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일단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저는 수사 절차에 응하는 거 조사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혐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 검찰청 다니다 보면 해외 순방도 좀 미뤄질 일정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수사는 안 받고 엉뚱하게 해외만 나가겠다? 이거 동의할 국민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 여행을 다니다.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 이런 데 가는 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많이 있으니 이거는 많이 시각이 엇갈릴 것 같고 예전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도 중앙일보에서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해외 같이 본인의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이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G20이나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석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4대 요구안에 제시를 했고요 오늘도 관련 얘기를 지금 덧붙였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지 아닌지를 가릴 게 아니라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성사되기 전에 추경우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는지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9시 반쯤에 첫 보도가 나와서 기자회견이 열린다 7일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미리 공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한동훈 패싱 논란이 또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인균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용산 대통령 시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시차를 두고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용산하고와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어떤 갈등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는 4대 요구안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쇄신 개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패싱을 당하고 있잖아요 패싱을 하는 사람이 물론 문제지만 패싱 당할만 해서 또 패싱을 당하는 것도 전 있어 보여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특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고 과감한 쇄신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무슨 과감한 쇄신이냐 이게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기도 내용이 빠져 있고 쇄신을 한다고 쳐도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진입한 정부에 누가 그렇게 오려고 할 것이냐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남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럼 국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기조가 잘못돼서 어떤 기조로 바꿔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표 그림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본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4대 요구안이라고 해서 뭐 그냥 필요한 조치를 나열은 했지만 이게 단팥이 빠진 찐빵 같은 거예요 팥이 없는 찐빵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밀가루만 밍밍해가지고 못 먹거든요 단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팥은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다 원하는 특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도 공정과 상식의 대열에 합류해라 법 앞에 성역을 만들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내로남부를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한 요구인데 이것조차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대표이다 보니 정치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대접을 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패싱을 하는 거고 이게 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그 패싱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팥 찐빵에 단팥을 넣는 그 작업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용기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걸로 거기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임기 단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허나 개혁신당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재헌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입니다 정치권에서 예전에 가끔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가 2026년에 이렇게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고 그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제는 5년이고 나머지는 4년들이니까 이게 임기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을 그래서 딱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에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5월까지만 임기 채우고 3년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은 2년을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 대신에 좀 나오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나오는 탄핵보다는 일단 리스크가 작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개헌은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니까 어떤 정권 심판이든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한 선택이든 국민이 선택하자 이런 명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200석 이상의 또 찬성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또 헌법재판소를 또 한 번 들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탄핵은 그래서 그보다는 좀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계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뭐 현재 국민의힘은 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선동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고요 또 하지만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여권의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은 이 임기 단축 개헌의 어떤 현실화 여부와는 별개로 이것도 뭐 하나의 위기 극복 카드는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이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신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나 뭐 이렇게 이제 항의 집회를 여는 그 주최 측에 민주당이 이제 시민단체겠죠 그쪽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탄핵보다는 좀 이 방향으로 지금 현재로까지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좀 신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죠 근데 이제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따지는 게 복잡하고 또 따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으니까 다소 쉬운 길을 가자 이제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탄핵이라는 말을 왜 말하기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제도에 있는 제도이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쫓아내는 거지 탄핵이라는 것이 남용된다 한들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돼서 다시 직무복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수단성이라는 면에서 저는 신중하자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탄핵 자체를 금기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나온 역사와도 맞지가 않는 저는 좀 고리타분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게 형사재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징계의 연장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허은하 대표의 이 인식이 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는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얘기하기 전에 영부인법 제정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부인법을 제정하는 거는 토론의 영역인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길래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제도 보완이 오는 게 순서인데 그걸 다 뛰어넘고 그냥 제도만 만들면 된다 그럼 그 제도를 어긴다는 또 보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서 제도를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럼 이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인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정권을 만들 때 함께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징계 대상에서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수는 내야 되고 이러니까 절충적으로 인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꼼수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면 더 가는 거고요 못하면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탄핵은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대통령에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사를 받아서 드러나야 되는 건 앞에서 말했던 특검이나 검찰 수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그렇다고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하나의 대안으로 영구인법도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영균 기자 신흥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